사실 시간이 지나도 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고의 저장돼 있던 스타들을 바로 소환하겠습니다 저 때 저장했어 진짜 반갑다 근데 기억나죠? 와 다시 보는데도 빠져든다 그치? 용기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운 모습이네요 진짜 저분도 나이 안 먹었네 막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그때 그 추억이 생각납니다 아 그립다 프리안 19에서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멘